아 진짜 약간 취향 F**k you! 살루에스 살루 돈패닉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돈패닉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보여줘 너의 영뷰 인사 한번 할까요? 안녕하세요 혜자님 안녕하세요 어이 왔습 래퍼가 고기를 숙이다니 세상에서 숙인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말 대꾸를 좀 잘한다 오늘 한 사람이 없는데 캐시구가 없어요 캐시구는 사정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갇지 못했고 그래도 누워치 기도 아니지 어 그냥 잘 있을 겁니다 영뷰란 무엇이냐 어 저희가 또 이제 각종 커뮤니티에서 찾은 뮤지연들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건데 기준이 있어요 영뷰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그렇게 높지 않은 조회수를 가진 어 뮤직비디오 천의 이하? 응 천의 이하? 뭐 그 이상으로 넘어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그냥 본인 기준으로 높지 않은 거 아 이 사람은 이 조회수보다 더 높은 조회수를 받아야 된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뮤지선들 뮤직비디오를 하나씩 들고 오는 컨텐츠입니다 이 끝에 점이 있네요 이거 아 안 질렀죠? 아 진짜 아 아 아 아 잘하고 있었는데 이미 뭐 거두저미하고 바로 첫 번째 뮤직비디오부터 봐 볼 건데요 어 우리 칠영호의 어 픽 뮤직비디오를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브랜네임은 치키 어 치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곡제목은 껌껌이네요 미처링이 차차 어 차차 치키 차차 같이 활동하시려면 좀 모르겠는데 어 상당히 어울려요 차차와 함께하는 치키의 껌껌 아 헷갈려 리아나보다 좋은 거 같아 말씀주자 레츠고 잘 된다 어 좀 색감이 좋은데 응 з 없어져럭 어져럭 저 기여... 귀엽네 응 길이 보이는데 느끼 으음 부담스럽지 않은 껌껌 모두 다 껌껌 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웃음 어 꺼기구나 내 쇼핑인 줄 알았어 의도한 것 같은데 알라바네다 쭉 좋네 잘분 내부기 아 잘 봤습니다 어 또 뭐가 있네요 치킨 어 또 이렇게 또 인간적인 모습을 오스디 마지막에 치키의 껌껑 들어봤습니다 어 범수 릴리 버튼 어땠어요? 우선 귀여우시네요 어 혹시 어 약간 취향 아 처음에 레트로 스타일의 안물이 났잖아요 그것도 이제 마음에 들고 귀엽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미장생 어 나랑 좀 고급 단어로 레트로 미장생 어 좀 퀄리티가 다 높은 것 같아 어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분이 주인공이 어색하지 않아 어 약간 막 이게 생각보다 카메라 앞에서 끼 부리는 게 쉽진 않아 어 보면 아 이거 한두 번 해보시는 건 아니구나 해보면 별거 없다 뭐옵니다 맞아 그런 좀 비교적인 표현도 어 좋긴 좋았어 후기 진짜 좋아 간단하고 어 간단하고 중독성 있고 자 좋습니다 이렇게 7년 후에 20비교 한번 같이 감상해봤고요 그럼 다음 이어서 바로 범수 루이브라틱 루이브라틱 어 뮤직비디오 같이 감상해보기 전에 자 일단 한번 제목부터 먼저 봐볼게요 자 읽어주세요 20윅스 어 그리고 캠퍼 캠퍼 어 그리고 뭐 뒤에 약간 좀 주석이 많습니다 어 간죽간살이란 이런거 간죽간살이 뭐지 간단히 죽고 간단히 산다 간지 죽이는 간지에 산 뭐 이런거 아니에요? 간지에 죽고 간지에 산거 간지가 나는지 한번 다같이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레츠 고 고 붕붕 뮤비 퀄리티는 어 일단 괜찮은 것 같아 어 비트가 재미있다 그루브가 느껴져요 이분이 피처링 같은 것 같은데 소주를 들고 있네 그루브가 느껴져요 어 잘 봤습니다 응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? 칠 형은 좀 어땠어요? 이런 장르... 장르라 해야 하나? 이런 거 처음 듣는 거 같은데 신나는 deles 더 좋았어 사실 저는 비트 나오는 순간 어?! f****** you 막 이러한 뉘앙스로 shortcut 그러니까 랩을 정말 잘 하시고 그리고 비트도 정말 좋고 지루할 수도 있는 뮤직비디오인데 사실은 포에니 믹스 이 노래를 포에니 믹스 동안 들을 수 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온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프리키의 그러니까 두 개의 곡을 뮤직비디오 한 편에 담아낸 것 같고요 들어봐야죠 제스처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는 무엇보다 제 머리 스타일이랑 비슷하다는 거 어 그게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응 아니 점막이 영어라서 그걸 영어로 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뒤에 이제 같이 출연해 주신 분들의 비주얼도 좋고 간지난다 저렇게 사람 먹기 힘들거든 알지? 뮤직비디오 찍을 때 알지? 우리는 안 나고 바다에 애정이 있고 저희 팝티를 그리고 곡이랑 비주얼이 정말 저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저거 이런 소리 있어 그리고 따라와 저한테 응 2 아 아 자 들어왔구요 어 제가 이 곡을 갖고 온 것은 일단은 굉장히 제 취향이구요 지금 리아나 독장이 여기 뮤직비디오에서 방금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동지감을 사실 좀 느꼈다 거짓말은 지금 우리 엄마한테 뮤직비디오 찍었다고 이거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쾌감이 있었다 라임 나올 때마다 영상도 확실히 다크하고 딥하고 컨셉에 맞게 잘 된 것 같아요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진짜 이런거 하면 생각해봤어 범세 맞아맞아 우리 좋아요를 어디까지 안 박았어 응 좀 이따 박겠습니다 다 박을 테니까 좋아요 박을 테니까 영뷰 좋아요 또 왜 안해 빨리 알았어 알았어 제사 다했다 창균했으면 솔직히 못해 이상 진령호 릴리바드 릴리아나 내 이름 처음 말하네 오늘 다들 아니까 어 여기까지 영비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안녕 래퍼 고개를 숙이신건가요? 응? 세상이 숙인 것 같아 여기 지퍼가 풀린 것 같아요 여기 지퍼가 풀린 것 같아요 안녕 장라인